내 이름은 왈도쿨 나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 질주하는 동안에는 난 살았음을 느낀다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강하게 내 모든 힘을 쏟아서 너를 완성시킨다 내 인생 최고의 걸작을 좋아 시작이다 예에에에에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대기 도쿤도쿤 왈도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크로스 아웃 자동차를 개조해서 싸우는 게임이에요 자동차에 총도 장착할 수 있고 대포도 장착할 수 있는 아주 역기적인 게임인데 굉장히 편점이 좋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이런 캐릭터인가 본데 레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나봐요 얘가 개인적으로 내친인데 어 머신건 머신건을 얻을 수 있대요 어 이겨야 되는구나 오케이 나에게 맡겨봐 스타트인 자 맵이 보입니다 야 이게 내 건가 본데요 왜 이리 후줄구네 매드맥스에 나오게 생겼잖아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WASD고요 마우스로 총을 발사하거나 아 장전은 없나보네요 오케이 어 저기저깄다 저 발사하면 되는건가 뭔진 모르지만 뭐 쌌어요 야 내가 오버워치로 다져진 실력이 여기서 살아나는구만 자 다굴방에 어 킹덕훈 내가 죽였습니다 야야야야 엔진을 노리면 죽을 것 같은데 엔진을 노린다 오케이 커트 야 이거 신박한데 어 세명 남았어요 자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이 에임 따라가는거 보이시죠 야 내가 그랜드마스터였어 그냥 죽어 팔기통 어 아 임모탄조님 보고계십니까 기억해줘 얘들아 오케이 저기도 팔기통 매드맥스에 어울리는 지금 세계관인거 같은데 어 뭔가 얻었다 프리 한번 해봐 고 머신권을 얻었습니다 뭔가 좋아보이는 머신권이야 빌드 어 이제 개조를 할수 있는거 같은데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장착하세요 끝난거야? 지금 제가 가지고있는것은 이것들뿐이에요 야 이거 대구금포인데 대구금포? 뒤에 설치할수있나? 아 부족하다 이거 설치할수있는게 한도가있네요 이걸 빼면은 설치할수있을것 같아요 그럴줄알았다 야 이거 대포 야 쩌는데 이번엔 대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대포가 얼마나 강할지 한번 비교해보자구요 이번엔 대포에요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친구야 어 미안해 친구야 어 미안해 친구야 츄 아이고 오케 맞았어 맞았어 츄 아유아유아유 친구야 친구야 가만있어봐 아아 내건데 저것 츄아 5,70 기다리고 쏘시고 아이고 잘알맞네 내가죽인다 저건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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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소리와라 소리 저기있다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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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젝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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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맘에든다 너 나랑 일하나하나 하자 네이야 여기 있으렴 각을 노리고 아이 벅차한 놈들아 막찍 좀마 이겼다 뭐 한 것도 없지만 이겼네 어... 캐논은 봉인하는 걸로 합시다 야 이건 이건 너무하잖아 캐논은 너무 고데기네 자 이번에는 멋인건 세계로 예 전투에 다 써보도록 합시다 아 나 재밌다 나 이런거에 굉장히 로망을 가지고 있어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에서 이런 후줄근한 자동차로 싸운다는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내가 얘들 조지고 올게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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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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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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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 저깄다 저깄다 도미닉 도미닉 남자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성 도미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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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먼 도미닉 좋았어 쌈티를 죽였다 죄송합니다 쌈티팬들 저기서 총소리가 느리는데 저기서 싸우나봐요 어 다 끝났네 무난하게 이기는데 이거 어 레벨업 드디어 레벨업을 했구만 와 이거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거에요 엽기적인거 많은데 야 이거 개인적으로 해보고싶다 이거는 와 이거는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남들이 만들어놓은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어 은신도 돼 와 야 이런것도 가능하구나 와 이 게임 점점 마음에 드는데 어 이번에는 신맵이에요 어 뭔가 좀 산뜻한데 사막맵이야 사막맵 진정한 매드맥스에 어울릴만한 곳인것 같아요 야 이게 매드맥스지 흐허 여기있네 오케이 컷 컷 아 사막에 가서 그런건가 기동이 별론데 나 여깄다 high five five 내가 아주 약imi 멍청한 녀석들 어디 있어 나 승리에 목마르고 있다고 저기있어 아이씨 내껀데 아아 안돼 내 MVP가 무난하게 MVP 어 얻었네 MVP 어 나 좀 거기가 있는데 제가 MVP 얻었네요 레벨 3이 얼마 안 남았다 어 이번에 우리가 좀 적어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올 것 같은데 애들이 어 저기서 온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일로와 죽어 일로와 아 내껀데 아 살려주세요 아 아 젠장 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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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됐다 됐다 야 어시스트만 받아먹었어? 드디어 3레벨 됐어요 이게 레벨을 올릴 때마다 차량 종류가 바뀌는 거네요 어 좋습니다 레벨을 올릴 때마다 차량 종류가 바뀌다니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야 자 이 다음 차는 여러분들 다음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왈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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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주세요